5천년 유대인의 삶과 철학 안녕하세요. 철키존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천년 유대인의 삶과 철학, 탈모드. 탈모드는 5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민족을 지탱시켜온 생활규범이자 지적 재산인데요. 그리스도교의 성경,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아, 이슬람교의 코란과 함께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산, 애정, 인간관계, 습관, 소통, 번민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탈모드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탈모드는 유대인의 지적 재산, 정신적 지주로서 그들의 장대한 역사이자 다고라고 화려한 문화의 원천입니다. 또한 오래된 고전이면서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선한 발상, 탁월한 지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도리, 자신과 타인, 결혼과 가정, 육체생활, 도덕생활, 사회생활 총 6개 챕터에 119개의 지혜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탈모드는 유대 역사의 영원한 보고로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탈모드의 저세술과 삶의 지혜는 인생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닥치기만 하면 뿌리채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에레미아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내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에도 걱정 없이 줄고 열매를 맺는다. 이어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비유될 수 있을까?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하지만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자의 젖 페르시아의 한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저에게 양 열 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굴러 향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중이었다. 첫째 날 그는 멀리서 암사자에게 양 한 마리를 주고 지켜보았다. 암사자는 신하가 준 양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둘째 날 그는 조금 가까이 다가간 뒤 또 양 한 마리를 암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몸의 각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다. 그의 발이 말했다. 다른 기관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암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암사자의 젖을 얻지 못했을 거야. 다 내 덕인 줄 알라고. 손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누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었겠어. 눈이 말했다. 흠.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했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겠어. 그때 혀가 말했다. 천만에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와 비교해. 뼈도 없이 항상 어두운 입 속에 숨어서 사는 내가 말이야. 이의 혀가 반박하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보다 최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어. 잠에서 깨어난 신화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감히 내 앞에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이 자를 당장 교수형에 쳐라. 신화가 끌려가자 그의 몸에 기관들 모두 놀라 벌벌 떨었다. 혀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마. 몸의 다른 기관들 모두가 혀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자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 들을 말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에 끌려갔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의 병을 낫게 해줄 암사자의 젖이 분명합니다. 왕의 주치인은 그가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암사자의 젖이라고 증언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화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신체들의 기관들이 앞을 다퉈 혀에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너를 우리 니더로 섬기기로 했어. 내가 우리보다 훨씬 위야. 이 우아는 말이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교훈을 틀려준다.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 주신다면 하늘을 아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알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의 처에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단언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알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알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세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우유 속에서 빠져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긴 자가 강하다.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 있다. 무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정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미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그고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다. 나는 누구인가 너와 내 이웃은 어느 누구도 모두 소중하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똑같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족, 친구,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자아실현은 타락한 세상을 피해 사는 것도 혼자만의 세계에 남아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아니다.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결코 자만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누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지나치게 잘난 채 하지 말라. 분수를 알아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언제 깨닫게 될까? 죽어 천당에 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는가? 자손의 번식을 위한 일에 동참했는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는가? 지혜에 대해 토론했는가? 사물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는가? 하루는 낯비 엘리사가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물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들아,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다시 태초 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넌 아주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찌 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것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스스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관심을 가진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왔다. 너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먼지가 휘날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간다. 너는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건가? 하느님,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에게 털어놓을 것이다. 그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 일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수확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은 빵을 먹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먼저 밭을 갈고, 먼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런 뒤 그것을 갖고 걷어들여서 바,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1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손쉽게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해야 했던 15단계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최초의 인간은 입을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아 그것을 키워 털을 깎고, 그 실로 털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그것으로 다시 옷을 지어 입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옷을 입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에 대한 표현 중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이다. 상대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술 마시는 방식,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이다. 또 혹자는 농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은 네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1. 쉽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잘 화내지 않고 잘 풀지도 않는 사람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잘 화내지 않고 잘 푸는 사람 성인 같은 사람이다 4. 쉽게 화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 악인 같은 사람이다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판관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에 대해 후회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오.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을 욕한 데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세릴 수 있게 되었다. 선물이 자신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힐렌을 찾아와 강요하듯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문을 모두 말해보시오. 그러자 힐렌은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삶에 관한 세 가지의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세 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둬. 맹세코너를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줬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성숙하지 못한 고용인과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가.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일곱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 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처세의 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차이다. 인간은 보통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그러나 10년을 산다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산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이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하라.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면서까지 누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한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수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짝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라마다 표현방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격언들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격언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사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험과 관찰이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이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불유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 가늠하는 자,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자, 일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느니 차라리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원수와 원한 두 친구 A와 B가 있었다. A가 B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날 반대로 B가 A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 A는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원수가 된다. 하지만 A가 B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날 B가 A에게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A가 너는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남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어한다. 망신을 준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화를 풀기 전까지는 좌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원한은 언제나 우리를 분노로 들끓게 하며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대내게 한다.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대내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질한다. 저자는 내가 난관에 처했을 때 너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어. 그런데 지금 너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너는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원한은 언제나 이런저런 궤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이웃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거꾸로 당신이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웃이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이웃이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자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적을 친구로 삼는 자이다. 축복의 말 어느 유명한 학자가 라삐에게 축복의 말을 부탁하자 그는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나그네가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지치고 허기지고 갈증이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무성한 가지와 잎이 시원한 그늘도 있었지요. 옆으로는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나그네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열매를 따먹고 시냇물로 해갈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되자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내가 어떤 말로 감사의 인사를 해주면 좋을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그늘을 가지길 바란다고 하고 싶지만 넌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 달콤한 열매가 열리라고 축복하고 싶지만 내 열매는 이미 충분히 맛있어. 내 몸을 살찌우는 물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이미 충분해. 그러니 이런 말로 너를 축복해주고 싶구나.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많은 나무가 너처럼 훌륭한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끝냈 낫비가 학자에게 말했다. 저 역시 우아 속의 주인공처럼 당신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당신에게 최고 축복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박학다식의 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깊은 학식을 갖췄습니다.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여합니다. 자손이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당신처럼 훌륭하게 자라기를 빌겠습니다. 내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 순항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가정의 규범을 정할 때에는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기준으로 삼아라. 이에 대해 탈모드는 우리에게 내 아들이 부정한 고기와 술을 탐하는 자와는 사귀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부모들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다. 건강에 대하여 3000년도 넘은 더 오래전부터 유대인은 전염병이나 역병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몸을 자주 씻어 깨끗이 한다든가 건강에 관한 처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유대인이 집단을 이루어 사막을 여행할 때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돌림병으로 발전되었고 이 돌림병은 집단 전체를 감염시키곤 했다. 따라서 유대인은 옛날부터 건강한 생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청결인데 어쩌면 이는 경건함보다 우선한다. 음식을 만들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전염병을 옮기는 것과 같다. 자신이 사용한 물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인간에게 유익한 땀에는 세 가지가 있다. 병에 걸린 뒤 나는 땀, 목욕하고 흘리는 땀,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땀이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바로 찬물로 헹구지 않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된 철을 즉시 차갑 물에 넣지 않는 것과 같다. 낫비 가말리엘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부러운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즉,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성생활을 할 때 정도를 지킨다는 점이 그것이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위에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만 마시고, 3분의 1은 피워둔다. 전략을 하기 위해서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든 음식은 간단하고 소박하게 먹는다. 다음은 그들의 건강법 중 일부이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치질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서있지 않는다. 심장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걷지 않는다. 뼈에 좋지 않다. 앉고 서고, 걷는 일을 공평하게 3분의 1시 분배하라. 여행, 성교, 돈, 노동, 음주, 수면, 뜨거운 물 사용, 오라. 이 8가지는 지나치면 해롭고 적당히 하면 이롭다. 알코올, 도바, 범죄 이 세 가지는 인간을 해친다. 운동은 인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해 주지만,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운동을 하면 인체는 활성화된다. 몸은 운동을 통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는 체내에서 힘을 형성하며, 나중에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운동으로 나쁜 습관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 의사들은 운동이야말로 인체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운동을 할 때는 강약이 있어야 한다. 힘을 너무 많이 쓰는 운동은 호흡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격렬한 운동은 몸을 필요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무 긴 시간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슬픔에 너무 오래 빠져 있지 말고, 일부러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사람을 활기차게 하며, 즐거움은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며, 걱정은 노화를 앞당긴다. 마음이 즐겁고 정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다. 아름다운 소리, 풍경, 미, 향기는 인간의 정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감정의 변화는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사람은 안색이 좋고, 목소리가 유쾌하며, 에너지가 넘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활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얼굴 색이 변하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목소리에 힘이 빠진다. 맥박도 약해진다. 유쾌한 일이 생기면, 신체에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몸이 튼튼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표정이 밝아진다. 이어 동작까지 민첩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체온이 상승한다. 그 뿐만 아니라, 뺨이 상기되고, 눈도 빛난다. 공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 데 쓰며, 사회생활을 거부한다. 게다가,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마저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게다라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 세 자매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으나, 제각기 하나의 결점이 있었다. 첫째는 게으름뱅이었고, 둘째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셋째는 남 험담하기를 즐겼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남자가 찾아와, 자신의 세 아들에게, 그의 딸들을 짝으로 맺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에, 아버지는 딸들에게, 이런저런 결점이 있노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그런 정도의 결점은, 자신이 책임지고, 고쳐나갈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하여 세 자매는, 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세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며느리에게, 많은 몸종을 내어주어, 일을 하게 했고,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창고에 열쇠를 주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언제나 마음대로 가져라 하고 말했으며,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어제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얼마 후, 셋 딸이 걱정된 아버지가, 딸들의 집으로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고, 둘째는, 가지고 싶은 것은, 언제라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내는 시아버지가, 시시콜콜 참견해서,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셋 딸을 만나본 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두 딸의 말은 사실로 여겼으나, 막내의 말만은 고지 듣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막내는 헐뜯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유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먼 곳에 유학을 보내 공부하도록 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기 전에 눈을 감을 것만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집안의 한 노예에게 상속하되,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만을 준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아들을 만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노예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주인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달려갔다. 노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유서를 내밀었다. 아들은 매우 놀라는 동시에 큰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현명한 납비를 찾아가 상의했다. 납비를 찾아간 아들은 유서 내용을 설명한 다음,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이제까지 저는 아버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슨 이유로 저한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납비가 말했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께서는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모양일세. 이 유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군. 아들은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원망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시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납비가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진정 원하신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생각해본다면 아버님께서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 알아챌 수 있을 걸세. 아버님께서는 본인이 죽고 나면 노예가 모든 재산을 빼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걸세. 어쩌면 노예가 아버님의 죽음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두셨던 것이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신 것은 그래야 노예가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님의 죽음을 알릴 것이고 재산도 소중히 간수해둘 것임을 아버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일세. 그것이 저한테 무슨 소용이란 말씀입니까? 역시 아직 젊은이라 생각이 깊이 미치지 못하는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아버님께서는 유서에 분명 단 한 가지만은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쓰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걸세. 자네를 향한 아버님의 사랑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 후 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는 감히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지도자의 자질 뱀 한 마리가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했다. 이에 화가 난 꼬리가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왜 항상 내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야? 왜 넌 나를 무작정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 나만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뱀의 머리가 말했다. 꼬리야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도 마. 너한테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위험한 소리를 알아챌 기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뇌도 없어. 내가 너를 끌고 다니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야. 단지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으니까 나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도 마. 독지자나 폭군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한단 말씀이야. 그러자 하는 수 없다는 듯 머리는 이렇게 제안했다. 꼬리야 내 가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할을 바꿔보자. 꼬리는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꼬리가 앞으로 나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은 깊은 겨울러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뱀은 깊은 겨울러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가진 고생을 다해서야 뱀은 겨우 도랑에서 기어나올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를 기어가다가 꼬리는 덩굴이 무성한 덤불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귀를 쓰면 쓸수록 가시는 점점 더 몸을 찔렀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뱀은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왔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래도 꼬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장서서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불이 난 곳으로 기어들고 말았다. 뱀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뱀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머리가 필사적으로 움직였으나 때는 늦었다. 온몸은 불에 탔고 결국 뱀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인생의 새 친구 한 젊은이가 임금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임금의 소환장을 받은 그는 혹시 벌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홀로 임금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 젊은이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중마고로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또한 그가 아끼는 친구였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라고만 생각할 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젊은이는 우선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싫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대골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곤란해. 절망한 젊은이는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 함께 가 죽어 말고 자네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내가 임금님께 함께 가서 잘 말씀을 드려줌세. 세 친구는 각각 무엇을 뜻하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상징한다. 사람이 재산을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구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야 한다. 두 번째 친구는 혈육과 친척을 상징한다. 혈육은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선행은 평소에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더라도 선행한 사람이 죽은 뒤 영원히 그와 함께한다. 인생의 캐라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잃었다. 얼마 후 파도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서 배는 근처에 있는 섬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배에 닻을 내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며 폭풍우가 완전히 물러나기를 기다렸다. 섬에는 징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섯 부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 부류는 배가 언제 다시 출항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섬을 구경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배가 빨리 출항하기만을 기다렸다. 두 번째 부류는 두 번째 부류는 서둘러 섬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풍성한 과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에너지를 충전한 후 그들은 재빨리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부류는 섬에 내려가 아주 여유롭게 즐겼다. 너무 느긋하게 즐기던 바람에 배를 놓칠 뻔했지만 허둥지둥 배로 달려가 다행히 출항 직전에 승선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부류는 선원들이 다칠 걷어 올리는 것을 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다. 출항 직전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설마 자기들을 두고 가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배가 폭우로부터 미끄러져 나가자 당황한 그들은 허겁지거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치는 바람에 온몸은 상처 두 장이가 되었다. 여기저기 돌에 부딪혀 비를 흘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류는 섬에 내려가 그 경치에 도치해 먹고 즐기기에 바빠 배가 출항하는 것도 몰랐다. 섬에 남겨진 그들은 결국 맹수에 쫓기거나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죽었다. 만약 당신이 이 배의 승객이었다면 어떤 부류였을까 첫 번째 부류는 인생의 쾌락을 아주 무시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부류는 알맞게 쾌락을 맛보았고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는 심각할 정도로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고생을 감수해야 했다. 네 번째 부류는 결국 배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너무 늦어 고생했고 부상당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몸이 아팠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는 다섯 번째다. 그들은 일생을 향락과 허영에 빠져 앞날의 일을 망각한 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앞에 닥칠 불행한 죽음조차 전혀 이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쾌락에만 빠져 시간을 낭비한다. 아담과 하와 구약성설을 보면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 만든 존재라고 나온다. 어느 날 황제가 한 아삐의 집에 찾아가 따지며 물었다. 하느님은 도둑이나 다름없다. 어째서 남자의 갈비뼈를 훔쳐 갔단 말이냐.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낭비의 딸이 끼어들었다. 황제 폐하 폐하의 부하 한 사람만 제게 보내주십시오. 좀 난처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옵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 내가 말하는 그 난처한 문제가 무엇이냐. 실은 어젯밤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훔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금고를 가져간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난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난처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운 일이로다. 까닭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도둑이라면 언제든 환영하겠다. 나피의 딸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일도 그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대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보물 즉 여자를 세상에 남겼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 노예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재물로 행복하게 살아라. 노예는 배를 타고 떠났으나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재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노예는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다. 가까스로 헤엄쳐 어떤 섬에 도착한 노예는 슬픔에 잠겨 섬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만났다. 섬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환호성을 외치며 임금님 만세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의에 화려한 궁전으로 안내되어 거기서 살게 되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그는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일세 가진 것 하나 없이 벌거숭이로 섬에 도착한 나를 임금으로 받아준 이유를 말이야.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우리는 그를 임금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곳에 오면 임금님은 황무지로 쫓겨날 것입니다. 정말 고맙군.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 부지런히 여러가지를 준비해야겠군. 그리하여 그는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황무지의 꽃도 심고 과수도 심어 먹거리를 풍성하게 했고 집도 마련했다. 그는 얼마 후 다음 왕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곳에 도착할 때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황무지에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했고 나무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만족하지 않고 중실히 미래를 준비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그것이다. 혓바닥을 사용하지 않는 뱀 세상에 모든 동물이 한자리에 모여 뱀에게 물었다. 사적은 호랑이건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냥감을 잡아 한입씩 뜯어 먹는다. 그런데 너는 사냥감을 통째로 꿀꺽 삼키니 어찌된 일이냐. 뱀이 대답했다. 그래도 나는 남을 헐뜯는 인간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혓바닥을 이용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으니 말이다. 부부싸움 한 부부가 크게 다툰 뒤 심리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는 부부를 한 명씩 따로 만나 그들의 말을 들었다. 남편과 아내를 동속시키면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는데 전문가는 그녀의 말을 듣고서도 모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는 부부가 돌아간 뒤에 전문가에게 물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서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전문가는 젊은이의 말도 옳다고 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식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찰을 크게 만드는 일이지. 양쪽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면 그들은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충돌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라네. 수다와 깃털 수다가 심한 여인이 있었다. 수다의 도가 지나쳐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였다. 이에 마을 여인들이 낫비에게 상담을 청했다. 그 여자 허풍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있어요. 그 여자는 개미를 보면 황소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떨고 다녀요. 다른 여인이 호소했다. 그 사람은 말이죠. 내가 남편을 출근시킨 뒤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낮잠이나 잔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와 마주칠 때마다 아유 부인은 어쩌면 이리도 겁나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이와 어울리지도 않게 젊어지려고 겁못을 부린다고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낫비는 여인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여인들이 돌아가자 심부름꾼을 보내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당신은 어째서 이웃사람들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말을 만들어 떠벌립니까?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면서 말했다. 특별히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실제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지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려는 것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옳은 이야기들이랍니다. 제 남편도 인정한다니까요. 낫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밖에서 큰 자료를 하나 가져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말이 많다고 인정했어. 그러니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 봅시다. 낫비는 그녀에게 자료를 주면서 말을 이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갔시오. 그리고 자료를 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에 도착하면 내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십시오. 자료는 무척이나 가벼웠다. 그녀는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 하면서 광장으로 갔다. 광장에 도착해서 자료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깃털이 한가득 있었다. 그녀는 낫비가 시키는 대로 깃털을 꺼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 이르러서 그녀는 발걸음을 되돌려 아까 늘어놓은 깃털을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깃털이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려 도저히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낫비에게로 돌아가 말했다. 깃털을 늘어놓았지만 몇 개밖에 줍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낫비가 말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자료 속의 깃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한 번 나오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인생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상황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세계는 질서 법 평화의 새 기반 위에서 있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었어도 젊다. 자기의 결점만 걱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알지 못한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때 눕힌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낭비벽은 마음 쓰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려운 일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처세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날 안에 사용하라. 내일이 되면 깨질지도 모른다. 정직한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종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자는 욕망에 조종된다. 남의 도움으로 사느니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거리가 있다. 항아리 항아리 속에 든 한 개의 동전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릅니다. 나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자란다. 항아리의 겉을 보지 말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업적에 의해서 평가된다. 각 열리기 시작한 오이를 보고 장차 그 오이의 맛을 짐작할 수는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자산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풍족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너무 늦은 깨달음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조언할 때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하라.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약간의 땅과 암소 몇 마리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촌동생이 농부의 집에 놀러왔다. 사촌동생은 농부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과 도시생활의 편리함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처음에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던 농부는 이내 서글퍼졌다. 자기만 총구석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사촌동생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비결을 알려줬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과 가축을 사고 그 번 돈으로 더 많은 땅과 가축을 사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땅과 가축을 사서 큰 돈을 벌고 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형님을 부러워할 거라고 큰소리 찼다. 농부는 마음이 불끈 달아올라 사촌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만 했다. 땅은 물론이고 암서와 트랙터와 수학용 기계도 사들였다. 꼭두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농부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만 했다. 은행 빚을 갚느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물론 땅과 가축을 더 많이 사들일 욕심으로 그 뒤로도 줄기차게 또 빚을 졌다. 이윽고 농부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늙은이가 태웠다. 온몸이 쑤시고 저려서 그는 결국 의사 사촌동생을 찾아갔다. 사촌동생은 농부를 이리저리 진찰하거는 점잖게 경고했다. 쉬지 않으면 형님은 오래 못 사십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땅을 전부 팔고 암소 몇 마리만 남겨두세요. 손바닥만한 밭대기만 갈아도 얼마든지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욕심 없는 단순한 생활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는 사촌동생에게 벌커 화를 냈다. 젠장 왜 삼십년 전에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랬으면 평생 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냐. 새 친구 계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가장 비싸고 좋은 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행하라. 어떤 사람에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친구는 그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은 그는 나쁜 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새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거절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구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는 경찰서 앞까지만 함께 가줄 수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다.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냥 돌아가 버린다. 실망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 한다. 미운 사람 죽이기 미운 미운 사람을 대할 때는 칼이 아닌 떡을 싸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죽는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가 말했다. 딱 두 달만 정성을 다해 떡을 해먹이면 시어머니가 죽을 거야. 설마 떡을 해먹인다고 사람이 죽을까. 의심이 생겼지만 미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온갖 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떡을 올렸다. 무슨 일인지 내막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태도와 정성에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두 달 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게 대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쨌든 두 달 동안 정성껏 떡을 해먹인 것은 사실이므로 시어머니가 죽을 게 아닌가. 며느리는 헐레벌떡 점쟁이를 찾아갔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점쟁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미운 시어머니가 죽은 것이야. 지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며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남을 의식할 때 나는 의식을 잃는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지네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여우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지네야 너는 백개의 발을 가지고도 아주 잘 걷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스물다섯 번째 다리가 땅에 닿고 나서 그 다음에 서른일곱 번째 다리가 땅에 닿더군. 서른일곱 번째 다리 다음에는 어떤 다리가 땅에 닿지? 나는 그냥 걸어다닐 뿐이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지 않았어.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지네는 곰곰이 생각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과 걸음을 분리하고 의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네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여우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나는 내가 걷는 것이 무척 어려울 거라고 늘 생각해 왔어. 지네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전에는 결코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가 없어. 성공 편안함을 포기하는 크기만큼 성공의 크기도 커진다. 반대로 현실을 편안함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 욕심 많은 부자가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곧장 길을 떠났다. 많은 돈을 준비해 여러 해 동안 성공을 파는 가게를 찾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 라는 간판이 보였다. 부자는 기뻐하며 가게로 다른 박지를 쳤다. 가게로 들어서자 중호번이 물었다. 손님은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소한 성공 작은 성공 큰 성공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등 모든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아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고생 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또는 얼마든지 드릴 테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주시오. 종호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는 것이요. 한번 가격을 말해보시오. 종호번은 말없이 가격표를 손님에게 보여줬다. 가격표를 읽은 부자는 아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가격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사려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에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어부의 행복 미국의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하루에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해봤자 결국에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뿐이다. 독서를 날렸다. 우리는 저마다의 행복을 꿈꾸지만 그 앞에는 항상 언젠가라는 단서를 붙인다. 언젠가 말고 내일 일 말고 오늘 행복하라. 한 사업가가 어느 멋진 해변으로 휴가를 갔다. 해변에서 만난 어부에게서 물고기 몇 마리를 샀는데 그 맛이 기가 기가 막혔다. 다음 날 또 물고기를 사러 갔더니 어부는 오늘 잡은 물고기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만 남기고 다 팔았다며 다음에 오라는 것이었다. 사업가는 어처구니 없었다.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매일 몇 마리만 잡아서 팔고 나머지는 식구들과 나눠먹고 살다니 사업가는 어부에게 말했다. 나와 동업합시다. 당신은 물고기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잡고 내가 마케팅을 한다면 5년 후에 큰 배를 사고 공장도 세울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게요? 당연히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죠. 억만장자가 되면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죠. 배부르면 낮잠을 자고 저녁엔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서 노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천국 같지 않아요? 그러자 어부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봐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소. 희망 희망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운다. 기운 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오른다. 그래야 달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자. 낫비가 낙이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그리고 작은 등불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그는 낯선 집의 헛간에 여장을 풀었다. 낫비는 낙이와 개를 한쪽 구석에 잠재워놓고 등불 밑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꺼버렸어. 숨으로 할 수 없이 잠을 청해야만 했다.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여우가 나타나서 그에게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낙이까지 물고 가버렸다. 날이 밝자 그는 등불 하나만을 지닌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나야 했다. 이웃마을 어기에 이르렀으나 사람의 그림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약탈과 살인을 자행했던 것이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만일 전날 밤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적대에게 발견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우가 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지져서 도적대를 부르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또한 사자가 나기를 물고 가지 않았다라면 나기가 소란을 피워 역시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소유했던 것 전부를 잃은 덕분에 도둑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일로 인해 납비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행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마술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빠진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한다. 유대인과 아라빈이 빵집에 갔다. 아라빈은 빵 세 개를 훔쳐 주머니에 넣었다. 아라빈이 의기양양하게 유대인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봤지? 주인은 아무것도 못 봤어. 유대인은 아라빈에게 말했다. 유대인은 유대인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 겠어. 유대인이 빵집 주인에게 가서 말했다. 빵 하나 주시면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리지요. 주인은 영문을 모른 채 빵 하나를 유대인에게 줬다. 유대인은 그걸 재빨리 삼키고는 또 하나를 달라고 했다. 그렇게 빵 세 개를 영거품 먹고 빈손을 보여줬다. 주인이 유대인에게 따졌다. 그게 무슨 마술입니까? 절 속이려는 거예요? 유대인이 말했다. 저기 서있는 아라빈의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인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즉흥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선택에는 과오가 많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후에 선택에는 후회가 따라온다. 인생에 공식이 없는 것처럼 선택도 공식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젊은 제자들이 납비를 찾아와 물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납비는 제자들을 과수원으로 데리고 갔다. 자, 여기 넓은 사과밭이 있다. 좋은 사과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과밭으로 들어가서 각자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따오너라. 다만 선택은 한 번뿐이며 한 번 지나간 길은 되돌아갈 수 없는이라.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다. 저 넓은 사과밭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사과를 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사과밭으로 들어갔다. 제자들이 사과를 따는 사이 났삐는 사과밭이 끝나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났삐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자 모두들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골랐겠지. 그러나 제자들 모두가 묵묵부다 말이 없었다. 왜 마음에 드는 사과가 없었나 보지? 그러자 제자 하나가 말했다. 스승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것이냐. 저는 입구에서 크고 잘생긴 사과 하나를 봤는데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형편없는 사과를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더 그러자 다른 제자 하나가 나서면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그 반대랍니다. 사과밭 입구에서 크고 잘생긴 사과가 있어 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사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더 두 사람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했었다. 그러자 나삐가 말했다. 한 번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고 한 번 선택한 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인생 이니라. 유서 단 하나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느냐 보다 한 가지 재능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달려나느냐 달렸다. 한 유대인 부자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공부하게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 유서를 남겼다. 내 모든 재산을 집사노예에게 준다. 단 아들은 내 재산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 집사노예는 지금까지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의 내역을 꼼꼼하게 알고 있었다. 유서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 부자는 끝내 죽고 말았다. 부자의 유서를 본 집사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집주인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내밀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아들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그런 유서를 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집에 없을 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집사노예가 재산을 전부 가지고 도망치거나 마구 탕진해 버리거나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마저도 나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일단 노예에게 상속한다고 하신 거야. 그러면 집사노예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되니 재산을 빼돌릴 이유가 없을 거야. 한참을 생각한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넣고 말했다. 왕이 어떤 용토를 차지하면 그 용토 안에 있는 백성과 토지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서에 따라 제가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한 가지는 집사노예입니다. 이렇게 하여 집사노예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이 가지게 되었다. 아들은 집사노예 그동안에 누구를 취하면서 그를 해방시켜줬다. 그러고는 많은 재산을 나눠줬다. 큰 재산을 얻은 집사노예는 노예가 아닌 진짜 집사가 되어 성심성의껏 아들을 도왔다. 부자가 되는 길 부자가 되는 것은 별게 아니다. 먼지만큼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면 된다. 다만 그것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제자의 영적 진보에 매우 감명을 받은 스승이 있었다. 스승은 제자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제자를 어느 강두기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쥐들이 제자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제자는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한테 다른 옷을 구걸해야 했다. 쥐들이 이 옷도 갉아먹어 구멍을 내자 제자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구했다. 이제 쥐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양식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우유도 덧붙여 구걸해야 했다. 제자는 생각했다. 구걸하기가 너무 힘들군. 마을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으니 말야. 차라리 내가 암소를 키우는 게 낫겠어. 암소를 갖게 되자. 이번에는 암소를 위해 꼴을 구걸해야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오두막 주위에 있는 땅을 읽우는 게 차라리 쉽겠다고 생각한 그는 집 주변의 땅을 읽었다. 그러다 보니 묵상할 시간이 거의 없게 되었고 그는 자기 대신 그 땅을 읽을 일꾼을 고용했다. 어느덧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이 또 힘에 붙이게 되자 자기와 더불어 살며 이 일을 거들어줄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리하여 열심히 일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스승이 돌아오는 길에 그곳을 다시 들르게 되었다. 스승은 한때 오두막 하나만 덩그러니 서있던 그 자리에 의리의리한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 에게 말했다. 이곳에 내 제자가 살던 그 오두막이 있던 곳이 아닌가. 그가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제자가 나타났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여보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스승님. 하지만 제 옷을 간직하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유대 오천년 탈모드 자녀교육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믿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의 기다림과 인내는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정비리 한다. 내 아이를 자존감이 강하게 키우려면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 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질문했을 때 즉 답보다 질문으로 답하면서 아이의 입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기이기울여 들어주는 부모여야 한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인내하는 부모여야 한다. 아이가 때를 쓴다고 해서 무턱대고 화내거나 아이의 부탁을 즉각 허락하기보다 기다리는 부모여야 한다. 결국 5천 년간 이어온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은 아이가 어떤 질문이나 어떤 말을 해도 주의깊게 듣고 받아주는 소통의 산물이고 한없는 사랑이다. 유대인은 아이의 자존감을 다치지 않게 설득하면 어떠한 아이도 가르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각자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훈육을 한다. 자존감 높은 아이는 어떠한 경우에 더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높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 그러나 그 속에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부모의 높은 기대와 욕심은 자녀를 오히려 절망으로 몰고 간다.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는 것이 자녀교육의 처음이자 끝이다. 아이의 속마음을 다독이며 타고난 장점을 격려하면서 자존감을 살려야 한다.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유대인의 탈모드 자녀교육법 이다. 유대인의 자녀교육 10개명 배움은 벌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평생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충분히 놀게 한다. 배우기 위해서는 듣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가르친다.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하라고 가르친다. 아이를 심하게 혼냈을지라도 잠잘 때는 정답게 대하라고 가르친다.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버지는 자녀의 정신적 기둥으로 아버지의 휴일은 없어서는 안 된다. 남한테 받은 피해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마잘토 실수를 축하한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의 행복감은 자존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이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자존감이 태어날 때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몸이 주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길러진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매일 버럭 성질을 내며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너를 믿는 내가 바보지 그따위로 밖에 할 수 없어 라며 자녀의 마음을 후빌 때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을 향한다. 자존감 높은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존감 높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에게서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1971년부터 2003년도까지 21세부터 70세의 성인 5124명을 대상으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사회적 지리적 근접관계에 대한 연구 조사를 했다. 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앞집에 행복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 지수가 높았다. 이것은 주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은 전염성이 높아 한집에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도 당연하다. 부모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말로 가족을 자주 비난하면 자녀는 당연히 불행해진다. 하지만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족과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면 자녀들은 그러한 기운을 받아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로 성장한다. 결국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 하겠다. 자존감 낮은 부모는 대부분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믿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피하는 특징이 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이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서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다. 자신이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다정하고 살갑게 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짜증을 내고 불만을 터뜨린다. 사람을 사귀는 데 미숙하고 낯가림을 심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잦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둔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핑계를 댄다.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에 약하며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피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에게는 소홀하면서 남들에게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다. 부모의 자존감은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자존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이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채고 징징거릴 때 자존감 높은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의 반응 사례를 보자. 자존감 낮은 엄마 너 도대체 창피하게 왜 그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러면 혼난다고 했지. 자존감 높은 엄마 우리 재우가 속상한 게 있구나.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화가 많이 났구나. 자존감 낮은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아이를 타그친다. 아이가 징징대고 반항하면 엄마는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난다. 이때 엄마는 아 아이가 반항하니 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쉬워진다. 아이가 보채고 징징거리는 것은 엄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의사 표현이므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 즉 아이가 나와 다른 감정과 생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엄마와 감정이 다르다고 무턱대고 아이를 혼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를 하지 않고 논다고 혼내기보다는 우리 아이는 조금 쉬었다 숙제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이때 대부분의 엄마는 훈육이라는 자태로 아이를 혼내기 일수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수용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끝없는 인내와 기다림과 헌신이 필요하다. 자녀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인내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이를 잘못하는 것은 성장 과정 중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마절톱이라며 박수를 보낸다. 마절톱이란 우리말에 축하한다 뜻을 가진 히브리어다. 자존감 높은 부모는 자녀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경험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도전하는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여기며 자녀를 격려하고 기다린다. 기다리기를 두려워하는 부모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길러내기 어렵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높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이다. 아이의 성향을 잘 살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존감을 높이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 아이의 높은 자존감을 길러주는 중요한 요소는 아이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이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청소를 함께한다면 엄마가 대청소를 하는데 너는 분리수거 신발 닦기 창문 닦기 중 어느 것을 할래? 라며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이다가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8세 무렵쯤 수준이 결정된다. 이때 형성된 자존감은 아이의 행복과 불행을 자화하는 요소가 된다. 아이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이다. 아이는 엄마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진다. 엄마와의 스킨십을 좋아하고 늘 밝게 웃으며 긍정적이다. 반면 불안한 애착관계로 인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일단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는다. 얼굴을 비비거나 손을 잡으려 하면 몸을 빼거나 싫어하며 좀처럼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펄악과 클라인은 부모의 부모의 모습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다. 부모가 갈등을 믿고 자주 다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실제 어릴 때부터 부모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랄 확률이 높다. 자존감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부부가 불가피하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싸운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은연중에 보여주는 사소한 말투나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은 아이가 구스란히 보고 자라 부모의 그림자를 평생 따라 살게 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 테스트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자존감 테스트 문항을 살펴보자. 1. 나는 스스로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별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3. 나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해나갈 수 있다. 5.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6. 나는 내 스스로를 잘 안다. 7.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8.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 9. 나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10.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문항의 문항의 답변은 전혀 아니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점수를 매긴다. 10에서 19점은 비교적 자존감이 낮은 편에 해당되고 20에서 29점은 보통이며 30점 이상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질문에 대한 결과는 자존감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 가정교육의 힘 회당과 학교가 파괴되어도 가정에 있는 한 교육은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떠돌아 지내며 유럽에서 추방당하거나 그들만의 제한적 거주지인 개토에서 몰려 살았다. 변변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등 거출한 위인들을 배출하고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냈다. 땅 한평조차 자유로이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유대인의 뛰어난 교육 시스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유대인의 교육을 모르고는 그들의 성공 비결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유대인의 교육은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하다. 지식과 인성을 아우르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다를 바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철저히 목표에 따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대인들은 내 자녀를 가르치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토로와 탈모들을 실천한다. 그들은 수천년 전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온 율법에 따라 마치 어제의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대화, 토론,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힘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가정교육에 철저하다. 회당과 학교가 파괴되어도 가정이 존재하는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가정교육의 힘을 몸으로 체득했다. 가정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습관과 품성을 기르는 최고의 장소다. 부부는 자녀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유대인에게 안식일 식탁은 매우 강렬한 교육의 장이다.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회당이 파괴되었을 때 유대인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안식일 식탁의 힘이었다. 스타벅스의 짐 도널드 회장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역시 부모 형제들과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대화와 토론이 정치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펼치는 기술을 배우고 설득하는 힘을 얻었다고 수례한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독특하다. 유대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알파벳 글자 모양의 꿀을 바른 과자를 먹는다. 배움이 달콤한 것임을 체험한다. 교과 교육과 더불어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 마시기 수업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운다. 그들은 지식의 주입보다는 놀이로 학습하는 방법을 택한다. 음악이론을 가르치기보다는 피아노를 들려주며 음을 터득하고 차릉놀이를 통하여 진흙의 성질을 깨우치고 요리를 만들면서 수학적 개념을 터득하고 흥미로운 수수께끼 놀이를 통해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유대인 부모의 남다른 점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선생님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이 한없는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피카소 는 어릴 때 알파벳을 익힐 수 없을 정도로 전응하여서 초등학교를 중퇴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내가 군인이 되면 장군이 될 것이고 신부가 된다면 교황이 될 것이다. 라며 아들을 격려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선생님으로부터 안될 아이로 낙인 찍힌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남과 같아질 필요는 없다. 라며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라며 아들을 격려했다. 여섯 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아인슈타인은 7년 만에 모차르트 작품이 가진 수학적 구조를 깨닫는다. 만일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유명 인사들의 자서전을 읽다 보면 유년 시절 이나 청년 시절 부모나 스승 아니면 주위 사람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터 처칠의 경우를 보자. 그의 인기가 정상을 달리고 있을 무렵 한 신문사에서 재미있는 시도를 했다. 기자는 유치원부터 왕립 사관학교까지 처칠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명단을 뽑아서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큰 가르침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처칠이 말했다. 이봐요 기자 양반 당신이 조사한 명단에는 가장 소중한 스승 한 명이 빠졌어요. 기자는 놀라면서 그게 누구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처칠이 대답했다. 바로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신을 영국 총리로 만들어주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의 힘이 오늘날에도 그들만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안식일 식탁을 휠링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지혜로운 그들이다. 온 가족이 모여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들이다. 배드타임 스토리가 있는 유대인 문화는 인류의 삶을 바꿔놓았다. 문화는 힘이 세다. 창세기부터 수천년 동안 이혼 유대인의 교육 시스템이 참으로 부럽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도 함께 바뀌는 우리의 교육 문화가 안타깝다. 유대인의 배드타임 스토리 유대인 부모들은 하루 일과 중 아무리 바빠도 꼭 지키는 것이 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다. 잠들기 직전 아이들의 시간은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는 마법의 시간이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잠자리에서 유대민족의 지혜서인 탈모드나 동화책 등을 꼭 읽어준다. 재미있는 것은 동화책을 한꺼번에 다 읽어주지 않고 조금씩 읽어주고 난 다음 잠들 때까지 그 다음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 엄마 나쁜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주님을 잡아갔지. 아이 나쁜 놈들에게 잡혔어? 엄마 내가 한번 생각해보렴. 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와 대화할 때는 명령형이나 예 아니오 식의 단답이나 하나의 정답만 요구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옷 벗어라 밥 먹어라 숙제라는 식의 명령만 들으면 나중에는 아이가 질려버린다. 대신 아이에게 할 말을 머머니로 끝나는 질문으로 유도해보자. 옷 벗어라 대신에 그 옷 언제 입었지? 로 질문하여 옷을 갈아입는 게 좋겠다는 대답을 유도한다. 아이가 물을 때도 즉석에서 답해주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대물어보자. 아이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부모가 침대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은 생각만 해도 참 따사하다.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다익과 골리아세 이야기 등 위인전이나 동화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는 상상의 세계에 빠져든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의 원천은 어릴 때 부모님께 들었던 배드타임 스토리였다고 고백한다. 아이야 내 생각은 뭐니? 맞다 우세프 부모와 아이의 둥둥한 입장에서 묻고 답하다. 유대인들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뭘까? 바로 맞다 우세프라는 말이다. 내 생각은 뭐니?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과 비슷하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맞다 우세프라고 묻고 맞다 우세프라고 대답한다. 유대인들의 맞다 우세프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아이에게 생각이나 의견을 물을 때 하는 말이다. 아이도 부모에게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아이를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마타우세프와 유대인의 마타우세프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리의 부모자식 간의 대화는 주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묻는 형태다. 학교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와 부모의 대화를 보면 이렇다. 학교 다녀왔니? 예. 학원은 가니? 예. 밥은 밥은 먹었니? 예. 배고프지 않니? 예. 아니요. 부모의 일방적인 묻기 방식의 대화를 주로 한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원래부터 말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어릴 때는 수없는 질문으로 부모님을 귀찮게 했지만 커갈수록 입을 닦게 되었다. 집이나 학교에서 못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뒤에서 지켜줄 거야 라는 말보다는 조용히 시끄러워 떠들지 마 라는 하지 마라 3종 세트를 줄고 듣고 자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을 밝혀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대체로 어린아일수록 시인의 버금가는 창의적인 질문을 자주 한다. 하늘이 왜 저렇게 파래요? 하늘에 수영장이 있나봐. 하나님도 수영을 하시나봐. 라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며 부모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부모가 아이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준다면 아이의 자존감과 창의력은 높아진다. 존중과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예 터무니없는 질문을 수용하고 귀 기울여 대화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사를 선발할 때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르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탈모드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없다. 했다. 아이들을 교육하며 부모나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인내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에는 성적 위주로 지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교사로 선발하고 있다. 인내심이 교원 선발의 요소가 된다는 유대인의 교육 철학은 우리의 허를 찌른다. 유대인들은 아이의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은 말로 하는 교육이라 믿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이 알 때까지 설명하고 대화한다. 유대인 부모는 옳고 그른지에 해답을 주는 주입식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왜 옳고 무엇 때문에 그른지에 대한 것을 아이들과 함께 찾는다. 그러기에는 인내심과 긴 시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 부모들은 대체로 아이들과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 유대인들은 질문을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단다. 그러니까 너도 질문을 많이 해. 질문을 많이 하면 왜 성공해? 그런 질문 말고 다른 질문 해봐.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니야. 그럼 좋은 질문이 뭔데요? 넌 왜 쓸데없는 질문만 하니 그만하자 그만해. 마지막에는 벌어 화내고 말문을 닫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니 아이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유대인 중 뛰어난 토론 실력을 발휘하여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다. 그의 뒤에는 마타우세프를 실천한 어머니 로즈 여사가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여사는 세계의 운명은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라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토론교육을 시켰다. 어머니 로즈 여사는 신문기사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붙여놓고 아침 식탁의 토론자료로 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를 수없이 아들에게 질문했다. 뉴욕타임스를 읽지 않으면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을 감당하지 못해 식탁에 앉지 못했다고 케네디는 회고한다. 이러한 훈련으로 케네디는 닉슨을 압도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자녀교육에 있어 해결해야 할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태도다. 맞다오세프라고 물었으면 아이가 더듬더듬 답답하게 말을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입이 근질근질 거려도 참아야 한다. 유대인 부모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지만 우리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버리는 것이 큰 차이다. 조선의 세종대왕도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경의 생각은 어떠시오 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황의정승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했던 강력한 말 한마디가 경의 생각은 어떠시오 맞다오 세프 였던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사과 두 개 세 개를 더하면 몇 개니 라고 아이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섯 개요 라고 대답하면 맞았어 라고 부모는 반응한다. 맞고 틀리고 의 정답을 찾는 우리의 질문 수업 방식이다. 그러나 유대인 부모들은 더 나아가 왜 다섯 개라고 생각하니 라고 대묻는다. 이 짧은 대화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해라는 말은 아이에게 말과 행동을 생각하게 만든다. 설령 틀렀더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며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상력과 탐구심을 길러주는 왜 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부모는 아이를 기를 때 특히 언어교육에 많은 신경을 쓴다. 어릴 때부터 마타오세프를 듣고 자란 유대인들은 언론과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공중파 방송 ABC MBC CBS는 모두 유대인들이 세웠고 코미드계의 80% 이상이 유대인이다. 또한 주요 신문사도 유대인들이 장악했다.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등은 물론 미국의 여러 주의 텔레비전 방송사도 유대인 소유다. 미국 내 변호사 74만 명 중 16%가 유대인이다. 미국의 주요 기업과 언론사 등이 대부분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다. 유대인들의 마타오세프의 위력이다.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는 탈모드식 질문법 남과 다른 개성을 찾게 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게 한다. 남들에게는 발견하지 못한 새로움과 다양함을 창의성이라 한다. 창의성이란 기존에 없었던 새로움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에서 나온 남과 다른 나만의 생각이다. 창의성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질문과 토론의 즐거움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끔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결과라 하겠다. 질문은 훈련이 필요하다. 수영을 배울 때 호흡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듯 질문하는 방법도 훈련이 필요하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말 잘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듣는 사람이 질문을 잘한다. 세계에서 질문을 가장 잘한다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크쇼에서 자신이 말하는 시간은 고작 십여 분 정도 라고 한다. 듣는데 80% 말하는 데 20% 를 할애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야만 분위기에 맞는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초대손님이 하는 말에 눈이나 고개짓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져 상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상대가 더욱 열심히 이야기하도록 배려한다. 질문하는 훈련이 익숙해지면 끝없는 질문으로 이어져 폭넓은 지식을 얻고 보다 깊은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진다. 미래교육의 답은 질문과 창의성에 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화 르네상스가 전개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 정보통신의 융합과 콜라보가 4차 산업혁명 핵심이다. 미래의 인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인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며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의성과 감성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이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아는 데서 출발한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점검해야 한다. 질문 속에서 답이 있고 그 안에서 창의성이 싹 튼다. 유대인 부모는 질문하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질문을 많이 하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고 묻는다. 이렇듯 어릴 적부터 외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아이의 창의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답이 하나인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아이로 하여금 설명해야 하는 질문을 던진다. 또 아이가 묻는 질문에도 쉽게 정답을 말해주지 않는다. 세 번 다섯 번 진검다리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던 산파술과 반업법이다. 유대인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유대의 명절 가운데 불임이라는 게 있다. 유대민족을 멸망에서 구해낸 왕비 에스다를 기념하는 명절이다. 이날에는 아이들이 온갖 다양한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이나 추석 정도가 아닐까 싶다. 재미있는 것은 이날에 입은 옷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모양대로 할머니나 엄마들이 만들어준다. 이날에는 드레스만 해도 나비 모양 잠자리 모양 거미 모양 개미 모양 등 온갖 종류의 옷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아이들이 특이한 옷을 만들어달라고 할수록 엄마들은 좋아한다. 아이의 상상력이 그 정도로 발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유대인 탈무드 질문은 경계를 넘나드는 질문으로 질문 안에 또 다른 질문이 끝없이 확장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탈무드식 질문 교육은 큰 의미가 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의 진로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1. 아무도 가지 하는 길을 찾아준다. 2.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또는 가장 잘하는 것을 하게 한다. 유대인 부모들은 남보다 잘하라 뛰어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남과 다르게 하라고 가르친다. 학교에서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다른 일을 하라고 가르친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고 그 분야에서 자신이 1등이라는 의미다. 성적만으로 우열을 가리는 학교 교육에서의 승자는 소수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학생 하나하나에서 그가 가진 남다른 계상을 찾는다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각자 자신의 강점을 남의 강점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한다. 그것이 성공 가능성도 높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웃집 아이와 똑같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유치원에 보내고 일률적으로 평가되는 학교 성적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기를 다그치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으로는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사로 재직했던 전임 아셀 라임 대사는 자신이 쓴 채 IQ 100의 천재 IQ 150의 바보 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교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사는 IQ 100짜리 범죄도 영재로 길러내는 데 비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IQ 150의 천재도 바보로 만든다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이스라엘